가장 먼저 입주 가능한 업종 중에서 입주 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제조업이라든지 지식산업 그리고 벤처기업이라든지 정부에서 장려하기 위한 특정한 요건을 갖춘 그런 사업일 경우에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입주 가능한 업종이면서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취득을 할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법률을 하나 살펴보실 부분이 지방세특례제안법 제58조의 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냐면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일 경우에 다음에 명시하는 요건에 부합한다면 지방세를 경감해준다라고 법률에 기재가 되어 있죠. 어떠한 경우에 지방세를 감면을 해주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중요하겠습니다. 한 번 연장이 되어서 지금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식산업센터로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사후적으로 추가 연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의 법률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못 박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요건을 갖추었을 때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되어 있죠. 절반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감면폭을 법에서 정해놓고 있죠. 그런데 일단 요건을 갖췄을 때 50%를 감면시켜주긴 하지만 사후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최초에 경감해 줬던 취득세를 다시 추징한다라고 되어 있죠. 어떤 경우에 다시 추징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입주 가능 업종으로 한정되어 있는 일종의 평가를 받아서 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허락을 받게 되는 것인데 최초에 이야기했던 그 업종 본연의 목적대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혜택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제대로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추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년이 되기 전에 지식산업센터를 덜커덕 팔아버린다면 혹은 자식에게 증여한다면 이거는 사업을 운영하려는 목적에서 취득했다라기보다는 부동산 투자의 목적으로 취득했다라고 해석이 될 소지가 다분한 것이죠.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도 역시나 50%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사후적으로 다시 추징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유들 추징하게 되는 그런 사유들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토해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을 쭉 보시죠.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2에 의해서 일단 입주 가능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취득세 50% 감면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부동산의 유상취득세율 4.6%가 적용이 되겠지만 50% 감면을 받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3%가 나온다. 이렇게 직관적으로만 이해를 하셔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무 업무를 직접 하실 일은 별로 현실에서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과치만 이해를 하셔도 되겠고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왜 2.3%의 세금이 최종적으로 정해지는지 그 흐름을 한번 눈으로 쓱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기억 못하셔도 되고 다만 이 각각의 경우에 이 세금으로 이 세율로 정해진다는 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확실히 기억하기 위해서 참고사항 정도로 세금의 계산 방법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4%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서 설명드렸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2에 해당되는 입주 가능 업종에 해당될 경우에는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4%의 절반 2%로 잡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1조에 의해서 그 산식에 의해서 취득세 표준세율 4%에서 2%를 먼저 차감을 하고 거기에 0.2를 곱한 다음에 취득세 감면율만큼 역시나 지방교육세도 감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0.2%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같은 경우도 일단 취득세를 2%로 기준으로 잡고 취득세 감면율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과표를 산출한 다음에 0.1을 곱하게 됩니다. 최종적인 결과치가 0.1%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2%, 0.2%, 0.1%를 더했을 때 2.3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4.6%의 절반이니까 2.3%구나, 50% 감면을 받아서 2.3%가 적용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다른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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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